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여성과 아이를 돌보는 여성센터가 설치돼 위치를 놓고 논란을 잃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10월 말 개관 예정인 원주시 여성 커뮤니티센터입니다. 주부 등 경력 단절 여성의 교육은 물론 아이 돌봄 시설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여성센터 건물 바로 옆에는 다만하를 사이에 두고 성매매업소 집결지가 있습니다. 여성 커뮤니티센터와 성매매업소와의 거리는 보다시피 채 2미터도 되지 않습니다. 성매매업소 바로 옆에 들어선 여성센터의 위치를 놓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여성 커뮤니티센터에서 성매매업소가 보이지 않도록 담장을 새로 설치하고 성매매업소 집결지 폐쇄 전담팀을 재정비해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성동 일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성매매업소 집결지가 제외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강도로와 접하는 업소만 사들여 폐쇄하는 것이라 2022년도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후 잔녀업소는 여전히 영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전수맵하여서 폐쇄적인 공간을 심의 공유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침체된 구도심 학성동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매매업소 집결지 폐쇄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의 원주 연장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펼쳐집니다. 서명운동은 원주시와 경기도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인터넷 등을 통해 이달 31일까지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평창군이 봉평면 창동리 이효석 문화관 앞에 메밀꽃과 황화코스모스, 국화 등이 심어지는 3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꽃밭을 조성합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평창효석 문화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됐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